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광시장족자치구에 있는 계림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국여행을 혼자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엄샘에 만추인 차이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엄샘이 없었으면 중국미가 됐어요 여러분 만추인 차이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혼자 중국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엄샘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회 축하합니다 출퇴근길의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이니즈 넘버원 유튜브 앤 팟캐스트 방송 중국어는 만추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오펑량지의 여유롭게 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호이엔찐증을 빼놓습니까 어제 약주를 많이 하시고 호이엔찐증을 빼놓고 오신 겁니까 지금 지금 예리한 통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지랍습니다 또 우리 바이마오님 네 안녕하세요 위의 칸 위의 시완더 봉용 바이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자하오 어제 천회 생일을 아니다 3주년이죠 3주년 생일을 맞이한 만추인 차이나의 엄청난 상상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아 그리고 그 앞에 외치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게 제 이름 엄상천으로 삼행시 지은 거에요 그래서 엄청난 상상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브랜드는 천하제일 중국어입니다 천하제일 중국어의 대표 브랜드 만추인 차이나의 1001회 방송 크으 천일회 네 이친앤링이 읽을 때 1001은 읽을 때 공이 몇 개더라도 한 번 읽어줘야 돼요 이친앤링이 스 방송입니다 네 아 참 1위 두번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음 맞아요 황을 안 따오 하하하하하 432번은 HSK 수업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성어고요 독해뿐만이 아니라 듣기에도 잘 나옵니다 입으로는 시 라고 말하면서 신 마음으로는 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리부동을요 표리불일이라고 써요 그래서 뼐리뿐이라고 씁니다 뼈는 뼈면 표면 그 다음에 리 리변 안쪽 그래서 뼐리뿐이라고 하면 표리부동하다도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예문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어렵지요? 아니요 이건 뭐예요? 그렇습니다 하이마오 님이 하신데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해석부터 해야 되죠? 그렇지요 아빠랑 똑같이 굴면 안되지 네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그래 비에? 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끈 누구누구누구 이빤짐시 그래서 여러분 비에 끈 블라블라블라 거기에만 네모 그런 다음에 누구 쓰면 되겠죠 비에 끈 누구 이빤짐시 라고 하면 야 쟤를 남들하고 똑같이 대하지마 즉 달라 달라 쟤 그냥 상대하지마 이런 표현으로 쓸 때 야 쟤랑 쟤 그냥 쟤 좀 빼 쟤한테 똑같이 굴지 마 이런건데요 주로 사람이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술 취한 사람 또는 막 좀 뭐랄까 그 의학용어로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아 저 새끼 완전 또라이 같아 야 쟤 상대하지마 바로 딱 이 상황이 네 비에 끈 타입한지 앤셔 요렇게만 씁니다 아시겠죠 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이 굴다 같은 정도 생각을 하다라고 하면 이거 절대 못 써먹어요 네 상황은 딱 그거에요 야 엄상 전체 완전 또라이 야 쟤 상대하지마 이럴 때 비에 끈 타입한지 앤셔 라고 합니다 아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네 자학 개그 황란다 울렁 그리고 그 뒤에 네 아빠 그 사람 있잖아 지우 코시 신 페이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오나 하얼에서 나왔는데 네 제가 방금 들었던 예문은 조금 심하게 했던 예문이구요 그러니까 야 너네 아빠한테 그냥 네가 이해해 좀 넘어가 그냥 샤오한 라고 자기 아들한테 너네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자꾸 엉겨붙지마 너네 아빠랑 똑같이 울지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말은 너네 아빠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오한하고 그 슈페이 아빠 친구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죽이도 잘 맞은거야 네 친하잖아요 야 너네 아빠 정상 아니야 너네 아빠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냥 이런 말이죠 뒤에 말은 그런 줄였어요 말은 그렇게 좀 세게 하지마 마음은 되게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죠 특유의 이 슈페이의 유머가 담겨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시죠 432 2. 口是心非 저같은 꽃미나무로 태어났다면 좌우 좌우 저같은 꽃미나무로 태어났다면 좌우 좌우 433번은요 이거 진짜 좋아요 네 그게 말처럼 쉽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야 야 좀 그러지 말고 막 그 젊고 예쁜 중국 여자분을 원하는 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야하게 좀 막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 방송을요? 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 너무 너네들 기준을 너네 개인적인 성향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단허롱이야 야 그게 말처럼 쉽냐 사실 한국인들 외국인들 누가 양 방송을 누가 하고 싶어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은 근데 그리고 우리는 중국어 방송인데 뭘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교육 방송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그런 사람을 섭외하기가 쉽냐고 단허롱이야 요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단 말하다 허 어찌 그 다음에 롱이 쉽다죠 그래서 단허롱이야 그러면 이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문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죠 최선을 다 할 뿐이죠 네 우리 방송은 그런 모토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은 절대 후회 안 하도록 좋은 내용을 많이 모으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종고 난挑 네 진짜 우리 만취 효과입니다 이제 우린 이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종고 난挑 네 자 한번 이 문장은 이런 거예요 國 Robot 보니 무슨 일 MAT escape 자 그래서 왈어보이자 perso 산책이 야 이 근처 Syf 조idan 다 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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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 eing 악 악 으 악 여러분 오늘 천일회 방송 듣고 많이 만이 하셨나요? 많이 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좀 부정한 점이 있더라도 하트, 천원의 행복, 후원하기, 좋아요, 구독하기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? 공유,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야지 우리 방송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천회가 깨어있는 1월의 마지막 주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또 우리 두 분은 알짱중잡해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주말 인사할까요? 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. 조금 더 콰이 러브. 바이바이.